네, 어... 아, 하하하... 아, 감사합니다. 굳이 여러분들께서 인털을 외쳐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 분위기 타서 한국도 신나는 트로트 맨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여러분, 괜찮으신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. 방미영 만세!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신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우, 진짜. 네,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 번 더 신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신 분들은 자, 뒷권뒤 한번 번쩍 뚫어서 손을 흔들면서 가자! 한 번에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! 갑니다! 여러분, 첫 분은 첫 분은 처음이에요! 여러분 한번 춤을 한번 추어갑니다. 예! 여러분, 처음으로 첫 분은 처음이에요. 여러분, 첫 분은 처음이에요.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